안녕하세요 건강벽체를 지향하는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. 오늘 저는 야트마악한 야산으로 산야초 탐방차 가는 중입니다.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참 좋습니다. 자 1약학 오늘의 약초는 자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. 뭔가 줄기가 마디가 뻘럭뻘럭하죠? 자 저 식물이 바로 새물팍입니다. 아마 제가 새물팍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구요. 그러나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화면하고 자막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 저 식물은 정확한 이름 새물팍이 아니구요. 새물업치기죠. 한방에서는 우설이라 그라구요. 자 우자란 소우자로 쓰고 설자는 무릎설자죠. 즉 지금 보는 저 마디가 아주 볼록볼록하게 모습이 소의 무릎 같다 하여 우설로 부르구요. 근데 사실 저 안에 파랄 잎이 한번 잘라보면은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까놓죠. 한마디로 벌레가 이렇게 기생했던 자리입니다. 지금까지 말라졌을 때는 이제 벌레가 알을 가서 다 나가고 그냥 말라진 줄기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새물팍 우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잎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즉 줄기가 말라졌을 때 이때 채취하는 거죠. 사실 이 뿌리는 뼈질환에 콩팥 진장기능에 이 약재가 안 들어가면은 약이 안 된다 할 만큼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물팍 뿔이 제가 지금 채취를 했거든요. 한번 보십시오. 위에 새순이 이제 빨갛게 움테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죠. 이렇게 딱 준비했다가 양력으로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올 겁니다. 그때 새순을 채취해서 나무를 해두셔도 좋구요. 또 자기 썰을 살짝 한번 덮어가지고 말려 두었다가 약차로 우려두셔도 약효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뿌리 한번 보십시오. 이 뿌리에는 한마디로 영양소 폭탄 덩어리입니다. 그 많이 들어있다는 산삼인 인삼보다도 사포닌 성분이 약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구요. 그리고 이 뿌리는 인체에 아주 좋다는 칼슘이 아주 다량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 뼈질환에 좋을 수밖에요. 아마 여러분들이 한방에서 약을 짓거나 어디 민간에서 약을 짓거나 뼈질환에 이 새물팍 뿌리가 즉 우설이 안 들어가면은 약 전혀 안됩니다. 그만큼 뼈에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장기능 콩팍 기능이죠. 즉 콩팍 기능을 아주 좋게 해서 소변도 잘 나오게 만들구요. 또 요도염이나 방막염 즉 비뇨기 계통의 질환에도 아주 좋구요. 그리고 사실 이 뿌리 많이 트시면 남자들 반 환장합니다. 그 시기가 몇 달 며칠째 잠 안자고 꿈틀그린다 생각해 보십시오. 남자들 반 미치죠. 그리고 이 뿌리 입구장 드시면 배 속에 거지가 한 다섯 마리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밥 먹자마자 금방 소화되어 버리고 배가 엄청 고파지죠. 바로 그 말은 오장육부를 잘 돌게 하고 우리 위장기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. 콩팍 기능을 아주 좋게 해서 성기능도 매우 높이고 그러다 보니 뼈질환에도 아주 좋고 즉 골절, 타박상, 골다공증에 참 좋습니다. 사실 이 주변에 풀밭에 나가보시면 이 옷을 많이 씁니다. 시가 났으면 꽃갱이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지금 파고 있는 꽃갱이 있죠. 이거 하나 들고 나가서 채취해 보십시오. 하루 나가면 그냥 한 가방 캘 수 있죠. 만약에 그래도 못하면 구입해서 사 드시고요. 재배 엄청 많이 합니다. 저도 사실 이 새물팍뿌리, 즉 옷을 말려 두었다가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약차를 우려먹고 있습니다. 그래 그런지 사실 저는 흰머리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또 땡땡땡도 아주 좋고요. 땡땡땡이 뭔지 알고 계시죠? 자, 비시비시리 하는 우리 남자들 계시면 이거 직접 채취해서 드시던지 아니면 돈은 얼마 안 하니까 구입해서 좀 꾸준하게 보십시오. 한 달, 두 달, 한 석 달 이런 정도로 최소한 세 달은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지 뭐 한두 번 끓여먹고 야 효과 없나?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드시면 관절염, 허리 아프고 물이 아픈 사람도 참 좋죠.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요. 평소에 물이 아파서 계단 자리를 못 오르고 맨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물이 하나 계시죠? 이런 분들 이 우설 즉 세물팍 밤낮으로 꾸준하게 달에 먹고 또는 뭐 달에 물로 밥물을 해도 좋고요. 아니면 단수를 담아드셔도 참 좋고 하여튼 어떻게 먹어도 정말 좋은 것이 이 세물팍 우설입니다. 만병통치아로 불어도 좋죠. 자, 만약에 여러분들 달에 드실 때는 물 한 대 1이 뜹니다. 여기에 이 우설 세물팍 약 한 200개를 넣으십시오. 한 줌 그 다음에 접골목 있으면 접골목 한 100g 정도 되어버려요. 집어넣고 그리고 황기나 인삼 있으면 조금 같이 넣고요. 이렇게 해서 달에 가지고 거물을 냉장 넣고 수시로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들고 다니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. 아마 한 몇 개알로 안 먹어서 아랫도리의 힘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관절 아프고 뼈맛에 쑤시는 사람도 많이 좋을 거고요. 자, 그러다 보니 이 말린 약재 즉 우설입니다. 세물보리를 가지고 약술을 담아드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. 약술 담아드실 때는 술 담을 용기에 이 우설 즉 세물팍 약 30% 집어넣으십시오. 그리고 접골목 약 20% 그럼 한 50% 되죠. 그 다음에는 꿀 있으면 잡꿀 소주 대병 한 병당 약 한 20g 집어넣고요. 아니면 대추를 소주 대병 한 병당 한 10개 정도 넣어도 좋습니다. 그러나 대추보다는 꿀을 조금 넣기를 저는 그냥 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 보통 먹는 소주 20도 정도 되는 거 넘칠 만큼 찰랑찰랑하게 붓고 두꺼 확 닫아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드십시오.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며 많이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잔 내지 두 잔만 드시고요. 이렇게 드시면 남자 다리돌이 참 심 좋아지고 또 뼈마디 쑤시고 이런 증상도 아주 좋아지며 골다공증도 참 좋아지죠. 그리고 큰 토종오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약제 4가지 우설 세물팍 황귀 인삼 그리고 또 대추 좀 넣고요. 아주 벅 꽈가지고 국물하고 고기하고 좀 자주 드십시오.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얼만가서 아랫도리 힘도 좋아지고 특히 여성들은 피부도 참 고와지죠. 또 물을 바쁘고 허리 아픈 이런 증상도 많이 완화됩니다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초 뭐였죠? 세물팍입니다. 즉 우설이죠. 잘 모르시면 나가서 지금 요 마디처럼 볼록볼록 마디 있죠. 요런거 있는 풀만 찾아가지고 그 뿌리 캐 보시고요. 그래도 잘 모르시면 제가 집필한 산자초과정백가나 한국인의 약술 또는 발효와 생활 고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아파서 갑니까? 아프기 전에 가십니까? 아파서 간다면 이미 늦고요. 아프기 전에 점검차적 예방 점검 차원에서 자주 가십시오. 구독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. 특히 손가락 치키세운 엄지척은 매프로마다 한 번씩 눌러서 손의 색상이 강함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